감성사운드의 새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네이버와 어플에서 감성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지금부터 자 오늘은 뉴 잭스윙에 대해서 배워볼건데 뉴 잭스윙의 느낌이 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? 수정우는 이건 뉴 잭스윙이라고 볼 수가 없죠 드럼의 재료를 다양하게 아는게 얼마나 중요한건지 이거를 보여줄거고 이런 느낌인데 저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수정을 할거냐면 제가 이제 갖고 온 재료는요 첫번째 킥은 이거였어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거의 완성된거 같은데 끝이 않아요? 요게 기본재료에요 이건.. 밖, 밖, 밖 밖, 밖, 밖 boobs, judicial 근데 막 femmes ㅋㅋ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코랑이형이냐면 코가 커서 코랑이형이거든요. 코가 커서 진짜 코랑이에요. 코가 크다고 해서 코랑이가 됐는데 제가 이거는 저장해서 코랑이 PD가 생일이라 그래서 생일선물로 줘야겠다. 제가 이거는 코랑이 PD에게 생일선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